요거 바로 진입할게요 그냥 아 천배는 더 나가줘야지 와 두개? 이거 조만간 추가스피 한 번 나올거 같긴 한데요 추가스피 한 번 나올거 같긴 한데 왠지 아까 많이 갔었잖아 누나 이거 추가스피 한 번 나와줄거 같애 느낌이 있어 조금 이거 봐 맞죠? 맞죠? 누나 내 말이 맞지? 나와줄거 같다 했잖아 나와줄거라 했잖아 이거지 이거 인정? 아 느낌왔어 진짜 느낌이 딱 오더라고 한 번 나와줄거 같더라고 빨간색 좋고 나이스 별사탕까지 그렇지 요것도 이제 걸렸다 진짜 걸렸다 걸렸어 그렇지 알사탕 좋고 조금만 더 그렇지 센세바리 나이스 나이스 왔어 이거 무조건 온거야 캔디 좋고 그렇지 한 번 더 더 나오면은 진짜 이거 초비상이다 이거 초비상이야 그렇지 와 이거 추가 한 번만 나오면은 진짜 비상이다 이거 추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비상이죠 이거 한 번만 더 야 나이스 캔디 좋아 조금만 더 아씨 아이씨 어 왔어 진짜 맥스 왔다 이거 제대로 걸렸어 일단 나이스바리 요거 지켜볼게요 아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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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세 센세 왔어 진짜 온거야 이거는 1024배 나이스 아 드디어 드디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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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무조건 센세바리 무조건 센세 어 알사탐 알사탐 좋고 그렇지 아 아 이 소리 너무 좋아 아 아 나한테 심금을 이 마음을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나 더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더 먹어야 돼 진짜 아 아 제발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아 아 더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이거 바닥 진짜 아깝네요 와 싸그리 깔렸는데 큰거림 하나만 맞았어도 와 진짜 아깝네요 그래도 이정도면 달달하죠 진짜 정말 괜찮죠 아 다행이다 흐허허